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중국 매체를 보면 차이나의 무기 수출 위협하는 코리아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난지 이렇습니다.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무기 시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2등이 러시아, 3등이 프랑스, 4등이 중국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8등입니다. 8등으로 2.8%인데 문제는 그 전 5년,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서는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1%밖에 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2배 이상, 거의 3배로 확 뛰었는데 전 세계 탑 25 무기 수출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이 요즘 바싹 긴장하는 이유는 올해한 K-방산이 대박을 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하고 100억 불 수출 계약했고 금년 11월 말까지 170억 불이 계약이 성사가 됐고요. 현재 빈살만 사우디 왕세가 왔을 때 한국 K-방산에 관심 보이고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노르웨이 K-2 우리 후표전차, 콜롬비아의 FA-50 경전투기가 상담 중인데 이것들이 성사되면 200억 불입니다. 차이나가 긴장할 만하죠. 최근에 CNN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천에서 우리 군사격훈련을 본 기자가 스피딩 탱크, 부밍 K-9 자주포 뭐 이런 식으로 확 했는데 이 K-9 자주포, K-2 후표전차를 보고 CNN 기자 자체가 아주 반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는 진출하지만 K-방산은 4강 진출한다는 게 영국, 독일, 이탈리 제키고 차이나도 물론 제키고 미국, 러시아, 불란서 다음에 4강 진출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보니까 야, 차이나 자신 있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가을에 했던 주하이 에어쇼, 중국이 주차하는 국제 에어쇼에서 무려 400억 불어치 구매 상담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아닙니다. 구매 상담. 이렇게 왔던 외국 기관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00억 불어치 구매 상담이 있고 아, K-방산, 그 코리아는 단풍 팔지 않느냐. K-2 흑뼈 전차, 자주법. 그런데 우리는 차이나는 무기 시스템을 판매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해석하면 차이나가 자기들의 약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차이나가 세리비아에 엔타이 에어컬랩트 미술 시스템을 팔았다고 자랑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중국이 메인 건데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레이더 차량이 한 대 있고 옆에 발사 차량이 세 대가 딸려가는데 이 발사 차량 한 대에다 미사일 네 발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죠. 레이더 시스템, 발사 시스템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는 세 가지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US 시스템, 러시아 시스템, 차이나 시스템입니다. 차이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테크놀로지를 라이센스 받든지 살짝 벗기든지 훔친 거에다가 플러스 차이나가 자체 개발한 건데 이게 우리 방산에 비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시스템이 US 시스템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허접한 러시아 무기 시스템을 차이나가 라이센싱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 시스템은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러시아 무기 시스템은 허접하더라도 실전에는 많이 써봤거든요. 검증을 받았습니다, 실전에서. 그런데 차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기 시스템은 전혀 실전에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차이나 무기 시스템의 결정적인 약점이고 우리 K-방산의 가득한 저력이고 그다음에 수출 그저를 보면 우리나라 무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9 자주 팔고 보면 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나토국과 터키, 인도, 호주 이런 나라에 팔고 있는데 중국의 무기 수출은 항상 세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컬롬 국제평화연구소에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패키스탄, 방글라데시, 알제리아가 중국 무기 수출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세 나라에 아직 몰빵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작년에는 패키스탄하고 나이제리아 두 나라 합친 게 중국 전체 무기 수출의 70%입니다. 그나마 나머지는 모자미,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좀 둠하게 팔고 있고 중국은 전혀 유럽 국가나 나토 국가, 서방 선진 국가에 한 대도 한 개도 무기를 팔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상대하기 때문에 아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폴란드 대법칙 가장 큰 이유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지금 폴란드가 굉장히 다급하죠.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다 러시아 무기 시스템입니다. 탱크나 수호의 전투기 러시아 무기 시스템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받으니까 폴란드가 자기 탱크하고 전투기 같은 거 막 우산에 줬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나 탱크병들이 아무리 미제 탱크 줘도 조종이 익숙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하늘하고 땅이 펑 뚫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제일 다급한 게 탱크입니다. 탱크. 러시아의 T탱크가 몰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리 탱크를 보충해야 되겠는데 미국에 접촉을 해보니까 2025년 이후에나 인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2, 3년 어떤 거 벙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K2 흑발전차하고 딱 접촉을 하니까 980대 장기적으로 해줄게. 그 대신 금년 말까지 들리는 소문이 하면 100대 가까이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외신을 보면 10월 말에 이미 10대를 선적해서 폴란드를 보냈다는 건데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8월에 개혁했거든요. 그런데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대 보내고 어쩌면 11월, 12월 있으니까 상당수를 빨리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빨리 탱크나 자주폐를 맹기느냐 요즘 주 52시간 노동 그래갖고 제약용인이 많은데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도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로자 1만 명당 932대의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는데 2등의 싱가포르, 일본이 330대, 미국이 255대, 중국이 246대.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K9 자주포로 흑표 전체를 찍어내는 겁니다. CNN 기자가 이렇게 한화 디펜스에 K9 자주포로 맹기는 창원공장을 가보니까 로봇이 막 좌우바라는데 대개 3일마다 1대씩 K9 자주포로가 팍팍 나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K-방산이 미중 패권 전쟁의 반사적인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이 빠른 속도는 짝퉁이지만 스텔스 헬기 개발하고 그런 게 미국으로 어떤 첨단 군사 기술 장비를 그냥 거의 자유롭게 수입했거든요. 미국이 별로 차이나를 경계 안 했습니다. 옛날에 미중 패권 전쟁 전에는. 그리고 심하면 산업 스파이 가서 훔치고 해킹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도 F-35 스텔스 기술을 맞고 산업용 스파이 해킹은 FBI가 나서서 그냥 발본사고를 하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첨단 기술이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들어오기가 힘드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방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이 최근 들어서 아주 너그렇게 첨단 기술을 우리 K-방산을 막 준다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중조가 무기 시장은 미국 기업은 안 들어가는데 중국 기업이 휘젓고 다니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코리아를 키워준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나 첨단 기술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죠. 어떤 산업이든지 세계 탑 정상에 올라가면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미국 시장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파는 나라는 일본, 독일,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의 탑4에 올라갔는데 무기 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미국에 9,500분만 물밖에 무기 수출을 못했습니다. 무기 탈약 그런 거였는데 지금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 K-방산이 미국 무기 산업의 니치마켓에 진출해갖고 잘하면 경전투기 F-A-50도 미 해군하고 공군의 훈련기로 팔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로키드 마틴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군수산업은 F-35 이런 최첨단 전투기 전복기 망기라고 정신이 없는데 훈련기같이 저부같이 비행기는 안 맹길거든요. 그런 측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K-방산이 어떤 수출 증가하는 건 놀랍죠. 근데 차이나는 꿈도 못 꾸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차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들 나름대로 정밀 유도 무기 미사일 이런 거 쌌는데 완전히 체면 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러시아가 안보상의 이유로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Made in Russia 째을 썼댑니다. 그러니까 Made in Russia 반도체가 품질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맹기는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무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앞으로 이 무기 시장에서 좋은 무기를 맹길 기회에서는 군사용 최첨단 특수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군사용 반도체는 고열, 고압 이런 데 막 견디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대만의 TSMC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최첨단 반도체를 받아들여 갖고 중국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안 되죠. 미국이 철저히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한국형 스텔스 KF-21이 시험비행을 했고 성공했다고 신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 때문에 무심히 넘겼는데 아 이걸 보고 차이나가 바싹 긴장하고 있나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5세대 전투기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청두 J-20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고요. 그 다음에 이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이 청두 J-20이 미국의 F-35 그 다음에 러시아의 수호기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 KF-21이 자기 청두 J-20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청두 항공이 맹은 것으로 2011년에 시험비행을 해갖고 현재 한 200여 대 대량 생산하는데 이 J-20이 중국이 생산한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러면서 KF-21을 중국 전문가 보기에 아 저게 자기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이유가 첫째 미사일을 비행기 외부에 달았다는 겁니다. 스텔스 기능이 완벽하게는 미사일이 비행기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엔진을 미제 엔진을 썼는데 저 엔진 파워가 약해갖고 스텔스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 국제 무기 전문가 또 일부는 중국의 군사 무기 전문가도 인정을 하는데 저 KF-21이 중국의 지금 두 번째로 개발하려는 스텔스 비행기 선양 FC-30이라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할지 모른다고 중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이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이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로키드 마틴하고 손잡고 개발하기 때문에 엔진 파워 약한 건 미제 엔진 센 걸로 교체하면 되고 디자인도 로키드 마틴하고 협력하고 디자인 바꾸면 되는데 중국이 바싹 긴장하는 것은 전자 장비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기능은 모두 다 중국이 스스로 맹긴 전자 장비 레이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우수한 AESA 레이더 최첨단 전자 장비 이것 다 미제죠 Electronic Optical Target Part 이것 또는 전자 장비 시스템도 다 미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 장비만큼 그게 군사 무기에서 정밀 유도 무기에서 Made in United States하고 Made in China 차이는 말도 못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쟁에서 Made in Russia하고 Made in USA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KF-21하고 선량 FC-31 두 번째 스텔스 비행기하고 비행 반경 속도 거의 둘 다 마 1.8이고요 무기가 비슷한데 문제는 이 선량 FC-3가 2012년에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것을 러닝이나 삼동과 함재기에 쓰려고 했는데 언제 개발이 완성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을 하고 2028년에는 한 40대 2032년에는 120대 정도 대량 생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한 가지 장점이 빨리빨리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잭 웰팅스라고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튜디오 런던에 있는 군사관계 연구소에 잭 웰팅스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코리아 와서 이렇게 K-방사를 보니까 이야... 코리아가 완벽한 테스팅그라운드다. 아주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K-2 흑뼈전체가 로르레이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전체하고 시범 운행을 했는데 독일의 레오파드 전체가 로르이 춥고 눈 덮인 데서 벅벅 됐나 봅니다. 추위에 약한 거죠. 근데 우리 K-2 흑뼈전체는 샹샹샹 잘 달렸댑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머리 오고 춥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기가 중요한 게 고온 다습한 데 있지 않습니까? 습기의 무기가 약합니다. 습기의 정밀률도 무기가 약한데 우리나라는 뭔 수분이 장마천에 얼마나 습도가 높습니까? 그다음에 이 탱크가 평지만 달려는 게 아니고 늪지도 달려야 되고 산악도 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잭 웰팅스 기자가 이한식으로 테스팅그라운드가 한국에 절대 유리하고 그다음에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탱크가 중동 탱크를 확 그냥 무찔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탱크에는 에어컨 장치가 있었댑니다. 근데 중동 국가의 탱크는 에어컨 장치가 없으니까 이 탱크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열사의 태양 아래서 엄찜통인데 이스라엘 탱크는 에어컨 있으니까 느긋하게 사격도 정확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 K-방산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수출할 때는 아주 최고의 난방 시스템 인도 같은 나라에 수출할 때는 에어컨 시스템 다 달아주는 완벽한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K-방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도요타 자동차를 가보니까요 위에 하얀 빨래줄 같은게 있어갖고 근로자들이 조립하다 약간 의심적이어서 빨래줄을 당기면 모든 생산나인이 스톱하고 엔지니어가 가서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렇게 생산나인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자동차가 불량률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조립라인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근로자가 이거 휙스하는게 고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CNN 기자가 창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이렇게 저기 근로자분이 작업하지 않습니까? 작업하는데 그린 라이트, 엘로우 라이트, 레드 라이트가 있어 레드라이트가 딱 들어오면 시니어 엔지니어가 딱 가서 근로자 상의해 갖고 그 문제가 해결되구나 하지만 이렇게 이 방산 생산 시스템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 진출은 못해도 잘하면 K-방산은 4강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K-방산도 원더풀입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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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